성경봉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를 탄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의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현재의 고난을 이겨냅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겨냅시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여전히 모르시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 기억하면 나실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딱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육신이 뭘까?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뼈를 덮는 근육이나 살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본성. 이게 바로 육신인 겁니다. 육신의 사람은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것이 뭡니까? 요한 1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결국 육신의 사람은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육신의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1차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게시록에 보니까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바로 둘째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결국 육적인 죽음도 있게 되지만 영적인 죽음,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삶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구일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마침내 영생을 얻게 돼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내주하심과 인도와 통치와 간섭과 지배를 여러분 받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냅시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며 사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는 언제일까?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여러분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올게 재림할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을 바로 현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가 바로 현재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가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잔인하다라고 하는 왕이 여러분 내로입니다. 시를 쓰기 위해서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에다 여러분 불을 질릅니다. 6일간의 화재 로마가 6분의 2, 3분의 2가 다 타버립니다.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박해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밀랍으로 만들어서 불을 붙여서 그 황제의 궁전의 정원을 밝혔다. 이런 기록도 나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아홉 명의 또 참 지독한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독교를 여러분 박해했다는 겁니다. 무려 30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의 성도들이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결국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승리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내가 반드시 쓴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죽자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그들에게 여러분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비교를 합니다. 제가 고린도 우서 4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시적이라고 했고 가벼운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마 굉장히 여러분 클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뭔가에 자꾸 몰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뭘까? 몸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진통제 약기운이 떨어지면 또다시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고난의 무게를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뭘로 이겨낼까?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매일매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실 겁니다. 갈대야 우르 땅을 떠나 가난한 땅 세계물에 오게 됩니다. 이방민족이죠. 가난의 일곱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핍박을 받으며 이리저리 여러분 쫓겨다닙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뭘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내가 돌아갈 본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을 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아실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을 더 값진 것으로 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민족의 출애급에서 광야 40년의 길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부기명화를 다 내려놓고 동적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에 참여한 것. 결국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역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모섬의 유배가 됩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명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1장 사절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땅의 생을 마치면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복음을 예수구했으며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을 기억을 하면서 그 초대교회의 어려운 그 핍박의 시대를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카타콤 아실 겁니다. 지하 무덤, 지하 동굴입니다. 이 트리교회의 갑바도기아에 가면 카타콤이 있고 로마에도 있습니다. 이 트리교회의 카타콤을 보면 규모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법적으로 지하 7층 밑으로는 더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두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카타콤이 생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AD의 3세기입니다. 그리스토인들에게 거대한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리스토인들은 양자태기를 해야 됩니다. 믿음을 버리고 타협을 하느냐? 아니면 극한의 방법을 써서 믿음을 유지하고 끝까지 살아가느냐? 결국 그들은 카타콤을 결국 결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땅을 파고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햇빛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세대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거기에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이것이 걸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부딪히는 고난은 아마 각양각색일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충격도 굉장히 아마 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훗날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 주실 그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고난들을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소망 중에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다 보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조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여러분 세계입니다.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21절에 나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사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이거 여러분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피조물도 여러분 저주를 받은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땅의 고통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을 여러분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키를 내었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의 세계를 한번 보시고 동물의 왕국을 한번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 이면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약육 강신입니다. 생존 경쟁 여러분 살벌합니다. 서로에게는 천적이 있습니다. 먹고 먹히는 세상이 바로 이 자연의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피조물의 세계에도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고도하는 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회복하는 날 그날을 지금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소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누가 양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자 양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르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양자입니다. 양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상속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살 수 있게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양자의 영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살지만 그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될 거다. 그날 피조세계는 회복이 되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자는 인내하자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여러분 견뎌내고 이겨내자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안타까운 분들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조를 잘 달려가셔야 하는 겁니다. 천국문에 꼬린할 때까지 오늘도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 환란들 여러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